이 그림 알아? 멜라온콜리아. 응. 이 그림 제목. 우울이라는 뜻 아니에요? 맞아. 그런데 보통은 우울이란 게 무기력하고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지만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을 치게 돼 무해 상태에 이른다고 할까? 그렇게 다 비워지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지. 그래서인가? 여기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네. 새로운 발견을 할 건가 보다. 빛이 사라지기 전에. 프라이덤 안녕히 계세요.